안녕하세요.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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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치즈맛이에요 타임맛! 사장음식 치즈 부분 봐봐요 파슬리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 음... 근데 이거 안 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, 거짓말이 좀 닦아줘요 제거는 왜 이렇게 논의하고 싶어요 제거는 왜 이렇게 썰어? 내가 왜 이렇게 썰어? 이게 왜 이렇게 썰어? 그냥 면 안썰어? 근데 제가 델질로 먹었을까? 진짜 맛있어? 그렇게 썰어? 진짜 맛있어? 그냥 맘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었을까? 그래야 이런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 오늘은 고기의 한 시간을 정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의 한 시간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오늘의 시간은 바삭한 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!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! 오늘은 마을과 플레이트에서 하다 보니 전화가 있을 것입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